로마서 강의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전도는 왜 은혜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 됐었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고륵하게 되어 바르신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정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입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대각성 전도집회가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대각성 전도집회와 연관되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3주 4주 이 본문들을 좀 먼저 다루고 나서 1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본론은 15장 13절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 14절부터니까 바로 앞에까지 해서 로마서의 본론이 사실은 끝이 나고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바울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지금 정리하면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사들을 나누려고 지금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론이 끝나고 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니까 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는 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원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또 한 번 간단하게 합니다. 14절로를 보면 로마 교인들은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었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세 가지죠. 첫째는 선한 사람들이요. 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식쟁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랄 데가 없는 성도들이었지만 그가 왜 로마서를 써서 보내려고 했느냐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까지 로마서를 써왔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고 로마 교인들을 깔보고 너희는 이것을 나에게서 배워야 한다 하는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쓰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눔으로 로마 교인들로 알고 보금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였습니다. 1장에서도 이미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또 한 번 그 사실을 회상시켜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색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기치 않던 순간에 만나고 나서 그가 크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예수 알기 전에는 은혜라는 단어도 사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가슴 가득히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되고 더욱더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15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좀 나누어주면서 함께 서로 고무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잘 알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면 첫째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 자격이 없는데 너무 과분한 것을 공짜로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은혜가 뭡니까? 나같은 죄의 구원받았다는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설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3장 24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를 바울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울은 구원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로마설을 통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자기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로 부른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6절 가서 보면 이 은혜는 하고 설명이 나옵니다. 이 은혜는 물론 구원받은 은혜도 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른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고 싶어 했고 나누고 싶어 했고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바울 서신을 읽는다 하면 바울하고 내하고 다른 점은 뭐고 같은 점은 뭐냐 하는 것을 모르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뭡니까? 같은 것보다도 다른 점이 뭡니까? 전 분위기가 조그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모르면 한 방 주기도 하고 워낙 많은 분들이 앉아계시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저 혼자 계속 이야기해야죠. 원래 설료는 혼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도였습니다. 사도라는 것이 달라요. 그는 평생 이방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특별한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 점에서 달라요. 그러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 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서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할 사명을 가졌다는 점에서 두 관계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서 뭐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특별한 소명은 없어 하는 무식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무식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싹 뿌리채 뽑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시면 무식쟁이가 됩니다. 뽑으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바울하고 나는 이면에서는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왜 은혜가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은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 일을 할 만한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전도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른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른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6절보입니다. 16절보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 다음에 다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주인이 마음에 들어 자기 일을 맡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머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저 몇 푼 집어주고 하루종일 일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어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미니스터 하면 이것은 목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직자를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세상정부의 장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원래의 의미는 성직을 맡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이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직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권능을 얻어서 딱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제자도를 불렀느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딱 끝까지 예수 증거하는 증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상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 지구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 예배가 최우선이 아닙니다. 이 지구 역사가 끝나면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의 일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 역사가 아직도 남아있고 예수 믿지 않냐 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룩한 현장에서는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더 앞서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이런 양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물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합동으로 얼마나 이 일을 중요하게 다루며 재촉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16절을 보면 누구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성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쪽에 가서 보면 우리가 전도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 전도에 관한 한 성부성자 성령이 다 동참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마녀의 주 성사미 하나님 창조자여 구원자여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고 가장 최우선에 두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것만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생명을 바쳐 봄직한 일 한 번 젊음도 늙음도 던져보고 싶을 만큼 의욕일이 생기는 일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 그 높으신 성사미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일이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그 일을 맡은 자의 영광은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영광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귀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는지 생각만 하면 그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도마울은 평생 이 감격 가지고 살았어요. 두들겨 맞을 때도 이 감격 가지고 살았고 감옥에 갇힐 때도 이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잔송했고 배가 고파서 웅크리고 있을 때도 이 감격 때문에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것도 중요하게 다루시는 일을 나 같은 놈에게 어떻게 맡기셨나이까 굶어도 좋습니다. 매맞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겠나이다. 생명받쳐 하겠나이다. 바울의 그 감격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대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데 하나님이 이놈을 불러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구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그리고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고 은혜가 풍성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피파가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지 못할 자로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도록 하신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그 말입니다. 나의 나대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은혜야 공짜로 받은 은혜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은혜야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헛되게 할까 두려워서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생명받쳐서 복음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황성한 느낌 몸둘바를 모르는 감정을 갖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데 대한 은혜를 놓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옛날 임금이 말이죠 아주 극비에 추진하기를 원하고 나라의 존망에 나라의 아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고민하다가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면 될까 고심할 때 문득 이 사람을 불러서 맡기자 그래서 사람이 생각나면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그 신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신하가 앞에 앉아있을 때 왕이 그 당시에 술잔을 따러주면서 이거 마시라고 그리고는 내가 지금 자네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 이거 이것이다 부디 잘해주기 바라오 하고 맡기면 그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접 안 봤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본 거 한번 생각해보라 그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 인정을 해서 왕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황공무지하옵나이다 뭐 하면서 막 그냥 몸을 떨지 않아요 그리고 폐하 붕골세신 충성하겠나이다 하고 나오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붕골세신이 뭡니까 뼈를 그냥 맷돌에다 갈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일을 위해 충성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왕이 자기를 그렇게 알아준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감격스러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맡겨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자기 자녀 삼으신 것도 아무나 불러서 삼지 않았다는 것 우린 로마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세전부터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미리 알고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영아롭게 하셨습니다 애서같은 사람은 미워하고 야곱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택했나요 아무나 불러서 자기 자녀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원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원하는 사람 중에 내가 끼인 겁니다 얼마나 영광이요 은혜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길 때도 아무나 불러서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생각하셔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요 나 자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만큼 무슨 자격이나 있나요 선이 있나요 똑똑하나요 날마다 비실비실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황소한 일입니까 카세리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는 270장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을 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하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가 흠모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어 나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그만큼 인정하니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전도에 미친 참 위대한 영웅들이 많았어요 뭐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백년밖에 안되는 짧은 역사지만 참 하나님이 복음전하라고 하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평생을 바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최건령 목사님을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이요 사실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해간 몇 번 낙방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만 너무나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둔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세상에서 볼 때 똑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 함경도 산골짜기 화전민들을 찾아갔습니다 화전민 하면 숲을 태워가지고 거기 불을 질러서 거기 조금 밭대기가 좀 생기면 씨를 뿌려가지고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고는 찾아갔는데 그 전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리를 하다가 꾀를 피웠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그분들이 들을라 들릴까 말까 하는 위치에서 깜짝이 사람 죽는다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진한 화전민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밭을 매던 괭이 호미 다 집어던지고 사람 죽는다니까 막 몰려왔습니다 한 50명이 몰려왔습니다 최 목사님이 죽는다고 돌돌 대굴대굴 굴면서 눈을 뜨고 뜨고 보니까 한 50여 명 모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태연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사람 죽소 예수 믿어야 하오 하고는 소리를 질렸습니다 화전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바로 걷어붙이고 이 영감 돌았나 하고는 막 두들기팔려고 달려드니까 최 목사님이 막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면서 가슴에 있는 무언가를 하나 싹 끄집어내가지고 암행의사 출동요 하고 소리를 질렸습니다 옛날에 암행의사가 출동할 때 마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내가지고 막 흔들며 산천이 그냥 전부 떤다고 그러잖아요 암행의사 출동요 하고는 뭐 누룩구름한 물 들고 막 이러니까 그 순진한 화전민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진짜 암행의사가 나온 줄 알고 사실 그게 마폐가 아니고 어느 노회에서 최 목사님이 하도 전도를 잘하니까 전도 잘하는 상으로 뭐 하나 이런 거 만들어가 기념패를 준 거 있거든 그걸 품에 넣고 다니다가 이제 그걸 흔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야단을 치니까 그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암행의사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죽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그리하시오 하고는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난기 있는 전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 화전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암행의사 하나님이 특별히 일을 맡기신 그리시도의 일꾼 이게 전도자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긍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보낸받은 감격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례의 감격이 있으면 보금전화하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데 대한 은례의 감격도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가 왜 은혜냐 전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름으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름으로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16절 다시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이와여 그리시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금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여기서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보금의 제사장 직무 그 다음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죠 제사라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에게 재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바칠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보금을 전하는 것이 제사하는 일로 보았느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누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하려면 직접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고 인간이니까 창조자고 피조물이니까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이니까 화목이 안됩니다 손을 잡을래요 잡지를 못해요 인간끼리는 찾아가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느 대통령 후보하고 어느 토철 회장하고 찾아가서 만나면 돼요 아무리 원수같이 되어도 가서 만나면 되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잘 풀려요 이번에는 안 풀렸다고 그러지만 잘 풀릴 수도 있어요 뭐 사람끼리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십시오 오십시오 이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 믿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 제일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됩니다 바울이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 안 믿었는데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무엇을 드린 것이 됩니까 제사를 드린 것이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제사장이에요 아냐 아냐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7회 글씨 28장 1절 2절 보면 제사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뭐냐 전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장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일을 아무나 하면 안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밖에 못합니다 우시아라는 왕은 대단히 걸출한 왕이었습니다마는 그가 나중에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아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교만해져서 교만해져가지고 성전회로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재단에 재물을 바치다가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왕이든지 부자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무식하든지 간에 함부로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면 가만히 안 두고요 하나님이 구약실 때는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뭘 보고 하느냐 보금전화라고 명령하신 것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고귀한 직분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재물 그것은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러면 나 죽으나 사나 시간만 나면 전도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성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100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마는 오늘날 교회마다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교의 열정을 주셨고 전도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보금을 전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바꾸고 보금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자기의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송두리째 포기해버리고 보금전 하려고 저 상가 노지로 저 적도로 아프리카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번 성교 92년 대회를 할 때도 3천명 가까이 대학생들이 모였고 거기에서 성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천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보금을 전하려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왜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돈 있는 부모가 차 사주면 그 자동차 몰고 옆에 아름다운 아가씨 앉히고 저 금강산은 못 가지 설악산으로 지리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남풍이다 소풍이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엔조해야 하는데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그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보람있다고 생각하고 다 허우적거리는데 그런 것 탐하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젊은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감격이 있다고요 은혜가 있어요 나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하셨다 너무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며칠 전에 감비아에서 성교활동을 하고 있는 유병국 성교사한테 편지가 왔어요 감비아가 어딘지 지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지 알아요 저 적도입니다 아프리카 적도 아프리카 그거 살 때 못 됩니다 한마디로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았지만 살 때가 못 돼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성교사가 그래요 덥고 모깃대가 우울거리고 따분하고 힘든 나라입니다 봄이고 여름이고 계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물 한 통 기르려면 지금 7km를 가야 물 한 통 기러온대요 그렇게 덥고 힘든 세상이면 물이라도 좀 퉁퉁 쏟아지든지 소낙비라도 매일 쏟아줘서 샤워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안 되니 7km를 가야 물 한 통 들고 온다고 그런데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 그가 편지에 이런 말을 썼어요 언제나 같은 날씨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음식 똑같은 사람 속에 묻혀 사는 생활을 하다 보니 도대체 가을이 오는지 여름이 가는지 8월인지 9월인지 느껴지지도 못하는 가운데 시간만 자꾸 흘러갑니다 똑같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마을 산골 마을에 들어가가 지금 성교하고 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처럼 저녁 하늘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가 약간 기울어가는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고향 생각을 합니다 고향 생각을 하다 보니 추석이 지난달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이곳에다가 저희가 살 거처를 짓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하면서 서글픈 생각, 외로운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 머나먼 타양, 감비아가 바로 저희와 아이들의 고향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는 기쁨 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한 생을 바칩니까 거기는 폐교 나라이기 때문에 성교하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집을 짓고 그 옆에 도서관이라는 명목으로 조그마한 집을 하나 더 지어서 거기서 청년들이라든지 모이면 성경 공부를 살짝살짝 시키면서 성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짓고 도서관 짓는데 돈이 딸려가 지금 짓다가 중단되고 있나봐요 제가 백만원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좀 내놓으세요 여러분 쓰고 싶은데 있어도 꼭 써야 될 때가 아니면 여러분 조금 돌려서 이런 일에 좀 투자하자고 말입니다 원하시면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2부 예배 마치고도 가지고 온 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언제든지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을 드리는 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재물을 바치는 일 이것이 너무나 기분 좋고 감격스럽고 나같은 놈을 불러서 제사장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나같은 놈을 불러서 그리스도 일꾼 삼아주셨다는 것 감격해서 전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지 여러분 보셨죠 저는 우리지 애독자입니다 한 자도 안 빼놓고 다 읽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루실이라고 보는데 안 읽으셨으면 참 불쌍합니다 그 좋은 글을 안 읽고 휴지통에 넣었다 생각하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박우신, 김효숙 두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박집사님은 조그마한 인쇄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신살이 될 때 이런 인쇄소고 뭐고 세상일 조금 그만두고 세계 성교만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것이 그분의 조그마한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에게 약올리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옥목사님도 안 부럽고요 전도와 성교에 미친 김세환 장로님과 이성준 집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저도 속히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장로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이성준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죠 전도하는 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데서 그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정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전도가 은혜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야마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이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특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복음설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지사는 전부 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이적지사입니다 복음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났고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눈을 뜯고 병든 자가 일어났고 귀신 들린 자가 나움을 입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입니다 사도인견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사도도를 통하여 교회 성도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전부가 복음 전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내놔라 그리고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원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오리라 그럼 여기 믿는 자가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왜?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깡패 두목이요 도둑농이요 정말로 가만히 두어서는 뭐 이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예수 전하자마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부모도 고치지 못한 자식 선생도 바르게 하지 못한 자식 친구들도 바로 인도하지를 못했던 그야말로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어린 청소년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 새롭게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보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령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성령은 부여하신지 못하는 것이 없다 내가 믿고 전하기만 하면 성령은 무엇이든 다 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따라하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보라고 하면 뭐 자랑할래요? 연필 내놓고 한가리만 한번 써보세요 뭐 자랑하실래요? 멍멍할 거예요 아마 뭘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요 내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 이웃에 소문난 아주 싸움꾼인데 내가 전도를 해서 아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언제 교회 가느냐고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말도 못해요 하고는 쓸 수 있어요 전도하는 자가 그런 거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전도하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상 앞에 세우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성령을 자랑하게 하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전도가 은혜냐 왜 전도가 은혜냐 첫째는 예수의 일꾼임으로 은혜입니다 예수의 일꾼으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또 전도가 왜 은혜냐 또 하나 말씀하세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가 왜 은혜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가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의 일 생각하듯이 먼산 불을 보듯이 뭐 이거야 뭐 11월달 지나가면 다 끝나는 행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도 없는 사람이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다는 데 대해서도 너무나 무식한 사람이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맡아가 있으면서도 충성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하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이용기를 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하십시오 예수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영원히 놓쳐버릴 영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이야기하십시오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노예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오 하나님의 제사상이오 성경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세움을 입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우리가 267장을 좀 부르겠는데요 267장을 보면 하버걸이라고 하는 여성이 쓴 찬송가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러므로 주여 내가 주님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참 은혜에 감격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지 않냐 하신 찬송이지만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날 불러주시옵소서 주 날 불러 이뤄고서 주 날 불러 이뤄고서 주 날 불러 이뤄고서 나 주 불러 이뤄고서 나 주 불러 이뤄고서 말 불러 이뤄고서 주 날 불러 이뤄고서 나 주 불러 이뤄고서 주 불러 이뤄고서 주 날 불러 이뤄고서 주 날 불러 이뤄고서 내 손을 더 험한 눈에 다시 계속 던지게 저 든든한 한소위에 날 세우자 힘주소 내 손을 더 험한 눈에 바라바라 지우 던지게 저 든든한 한소위에 날 세우자 힘주소 내 손을 더 험한 눈에 바라바라 지우 던지게 내 주 얼굴이 다시 주여 나를 보이소 손을 더 험한 눈에 손을 더 험한 눈에 손을 더 험한 눈에 내 주 얼굴이 다시 주여 나를 보이소 아멘 손을 더 험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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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더 험한 아멘 아멘 주여 일꾼이 되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이웃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을 가슴에 통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체가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그들의 복음을 듣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여러분이 바치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군천사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부른받았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24시간 본도 나는 불쌍한 사람들 말되지 마십시오 그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물붙듯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보낸받은 은혜도 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은혜도 받았지만 예수를 전할 은혜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이다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던져 주셔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로 생명의 셈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출을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성교사 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생명의 셈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